대학의 교과과정 같은 제목을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120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제목입니다. 이렇게 부제를 다뤄봤어요. 영화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일분.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영화의 일분. 120분의 1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. 두 시간 가까운 영화 동안 한 장면. 1분의 장면을 우리가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120분의 영화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. 또는 그 일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의미들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. 감독과 작가들은요.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 속에 아주 결정적이면서도 멋진 장면 그리고 의미가 있는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.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주 장난꾸러기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. 아니 어떤 감독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줘요. 막 큰 소리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. 주인공의 몸과 소리를 빌려서. 그러나 관객들의 입장에선 누군가가 앞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거부반을 갖고 뒤로 물러서요.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예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옆 사람이 뭔가를 계속 뭐 하자, 사자, 뭐 하자라고 하면 왠지 그 사람과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장난꾸러기지만 아주 노련한 감독과 작가들은 그 이야기를 슬쩍 숨겨서 영화 속에 감춰놔요. 그리고 아주 영리한 관객들이 그것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. 그것이 바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바로 결정적인 한 장면.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평론가이자 감독인 프랑스와 트리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은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을 한 번만 하고 말아요. 맛있는 음식이 어느 가게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집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떡해요? 다시 가죠. 그렇죠?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한 번 만나고 말아요. 다시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. 앞서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어요. 영화 좋아하십니까? 라고요. 자, 이제 정직해질 시간입니다. 같은 영화를 두 번씩 본다 하시는 분들. 소심하게 몇 분이 이렇게 선을 올라오고 있어요.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두 번씩 본 영화가 있을 거예요. 그러나 모든 영화를 두 번씩 보지는 않죠. 그러나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는 행위인 한 영화를 두 번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. 처음에 영화를 보게 되면 줄거리를 쫓아가고 그 커다란 스케일에 압도당합니다. 그러나 두 번째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면, 장면들이 보이고 그들의 표정이 보이고 숨진 이야기들이 보여요.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영화를 두 번, 세 번씩 본 사람들의 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2013년에 한 편의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. 알팡스 코아론 감독이라고 하는 멕시코 감독이 만들었던 그래피티라는 영화입니다.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중력 정도가 되겠죠. 이 영화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. 자신의 아이를 잃고 상심한 한 여성 과학자가 우주로 나갑니다. 그리고 그 절대 고독의 공간인 우주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 단절된 채 그저 홀로 고독히 사람들의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빠져나와 머물길 원해요. 그런데 우연한 사고가 벌어지고 이 여성 과학자가 결국은 그 우주에서 혼자 고립된 채 다시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영화는 아주 재밌어요. 촬영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전 이 영화를 아이맥스에서 두 번이나 봤는데 쏟아져요. 화면이. 이 영화는 그 해에 많은 아카데미 부분에 후보로 올라갔고 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영화의 외면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는 한 여자의 모험담입니다. 그런데 영화가 삼고 있는 의미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.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? 아이를 잃고 고독 속에 빠져서 사람들과의 그 번잡스러운 관계로부터 도망간 여자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이 여자가 우주에서 사고를 겪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? 드디어 혼자 우주에 넘게 됐는데 여자는 행복했을까요? 아니요. 다시 필사적으로 그 복잡한 관계가 있는 인간 사회인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. 21세기에 들어와서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 우주인을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보여줍니다. 우린 때때로 아주 복잡한 사회 속에 살면서 그 무수히 많은 인간관계에 시달리죠.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.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일본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란 남들이 안 보면 가끔 어디 갔다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란 라고 이야기했어요. 물론 일종의 농담이겠죠. 웃지 못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복권에 당천되면 뭘 하겠어요? 라는 질문에 한 외국의 설문조사에서 배우자에게 절반을 준 채 혼자 살겠다. 한때 미국에선요 백만불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. 이건 뭐냐면 백만불을 지분해주면 이 사람의 신분을 다시 만들어줘요. 가짜 신분증과 가짜 경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사라지게 도와줍니다. 그만큼 현대인들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. 2013년에 알파노스 쿠파롱 감독은 그래비티라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영화는 이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보여집니다. 동료 우주인과 우주 속에서 서로 긴 선의 의지한테 유형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. 여기서 이 여자 우주인의 동료로 나오는 남자 우주인은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. 조지 클론이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잘생긴 배우예요. 이 배우가 연기하는 남자 우주인은 끊임없이 떠듭니다. 이름이 메시라고 된 우주인인데요. 계속 떠들어요. 내가 이런 농담을 했었나?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라이언 스톤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너무너무 시끄러워요. 제발 저 남자가 입을 좀 다물어줬으면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고 저 남자 우주인은 실종됩니다. 그러자 무전기를 통해서 그 여자 우주인이 끊임없이 저 남자의 이름을 불러대요. 응답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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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전환점이에요. 고독하고자 했던 한 여성이 결국은 다시금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그 사람을 찾고 그 관계가 맺어진 지구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야기예요. 단신히 찾아낸 한 우주 정류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. 이 여자 역시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? 사실은 연결된 건 아니에요. 뒷배경에 나와 있는 그냥 줄일 뿐이고 그 앞에 여성이 무중력 상태로 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. 그러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마치 저 여자가 거대한 자궁 속에서 탯줄을 단 채 혼자 떠 있는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.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? 물론 감독에게 제가 그렇죠. 이 장면은 마치 거대한 자궁 속에 아이가 탯줄에 묶인 채 떠 있는 장면처럼 만드신 거죠. 라고 하면 많은 장난꾸러의 감독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아 그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왜? 영화는 대중에게 보여지는 순간 우리의 것이에요. 더 이상 감독의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화는 새로운 생명을 갖습니다. 이 장면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여자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. 인간의 관계를 모두 거부했던 한 여성이 사고를 겪고 간신히 들어간 우주 정류장에서 마치 자궁성 있는 태아처럼 배에 끈이 매달린 것처럼 태줄이 매달린 것처럼 유용하다 이 정류장을 벗어나며 다시 지구로 귀환하려는 아주 처절한 노력을 보여주면서 연을 후반부로 넘어갑니다. 마침내 지구에 도착해요. 극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. 간신히 그 착륙선에서 기어나와서 비틀거리며 해변가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우선은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멈칫해요.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오래 살게 되면요. 근육이 퇴야 된다고 그래요. 중력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우주인들이 일상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하는 게 운동이랍니다.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가 가진 진짜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바로 120분의 1분이 되는 장면입니다. 물이라는 건 뭐예요? 생명이 새로 탄생하는 공간이에요. 고대 철학자 탈레스부터 물은 생명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생명체들이 물에서부터 왔다라고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. 이 여자가 자궁 속에 들어있다가 결국 어디로 떨어져요? 물로 떨어져요. 그리고 비틀거리며 해변가로 올라옵니다. 그리고 멈칫하죠. 이 멈칫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구의 중력을 느낀 거예요.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그래비티는 단지 무엇인가를 당기는 과학 용어로서만 쓰여진 게 아닙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.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누군가가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만들어진다는 걸 알폰스 쿠하로 감독은 그래비티라고 하는 SF 영화를 통해서 여기도 아닌 아주 지구 밖으로 멀리 나간 우주 공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2013년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는 걸작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영화평론가와 팬들에게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던 거죠. 이 마지막 한 장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이 영화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물론 알폰서 쿠하론 감독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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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